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한 공개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의장 성명을 추진하겠다며 강경한 대응 의지를 보였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북한이 아닌 미국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이후 소집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DPRK의 3개의 발리스틱 미실도를 발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DPRK의 9개의 발리스틱 미실도를 발사한 것입니다. 2022년 시작입니다. ICBM은 높은 타격에 도착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그러면서 최근까지 안보리의 추가 대북 조치에 협조하지 않은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하고 의장 성명 채택을 또다시 제안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히트 조치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공개가 러시아를 발사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키기 위해 다시 문제를 지키고 있습니다. 영국과 일본 몰타 등은 미국의 의장 성명 추진에 대해 지지했고 일본과 관련국 자격으로 참석한 한국 대표도 북한을 규탄하며 안보리에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의장 성명 추진에 대해 지지했고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비난의 화살을 북한이 아닌 미국으로 돌리며 미국 등 서방국가의 조치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날 안보리는 미국이 제안한 의장 성명에 대한 추가 논의 없이 회의를 종료했습니다.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의장 성명을 추진할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미국 등 11개국은 회의장 밖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세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북한의 불법 핵무기 개발에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안보리의 침묵은 북한이 자제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북한을 대범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